저기 건설 현장 옆에 있는 집에 있는 개가 풀려 온 것 같아요. 심바야 이런 개가 오면 우리 개가 이렇게 짖어. 심바야 쫓아가지마 심바 이리와 심바 이리와 이리와 저런 개 때문에 우리 저 번개가 진짜.. 심바 이리와 이리와 그래 심바이 내려와 착하지? 아유 착해라 아유 착해라 아유 착해라 상대하지마 알았지? 응? 상대하지마 가자 가자 네 지금 여기 뒤에 오는 심바하고 같이 먹자 어떻게 되는지 찾아가 보려고요. 저번에 눈밭에서 숫게 하고 같이 산으로 올라간 게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진짜로 사는지 아니면 안 사는지 사료 들고 한번 찾아 보려고 가보겠습니다. 심바야 같이 가 심바야 같이 가 이리와 얼른 가 먹자 찾아가 가자 먹자 찾아 얼른 가서 아이고 또 올라가 보자 사료가 그대로예요 물도 그대로고 산에 한번 올라갔다 가볼게요 심바 올라가 자 찾아봐 자 먹자 찾으러 가자 심바 가 산을 떠났나 그때 눈밭에 찍힌 발자국은 두 마리 였는데 떠났나 있나 가볼게요 역시 사룡구덩이 좋구나 역시 사룡구덩이 좋구나 역시 사룡구덩이 좋구나 뭐 있어 일로와 먹자 찾으라고 뭐 있어 이리와 그래서 까지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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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찾아봐 흐음 하 흐음 흐음 여기죠 애기들 구출해온게 올라가 봐 올라가 근데 여기 발자국도 없어요 그 불러봐 주인 있나 떠나간거 같은데 떠나간거 같아요 신바야 거기 있었지 보라가 그치 자 우리 절로 가보자 아이씨 또 왜 절로가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보면 신바가 하얀색 늑대 같아요 보면 신바 신바 하얀색 늑대 같아요 생긴게 이 불태기 갈깃살도 그렇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자 쭉 저기까지 한번 갔다 오자 산을 떠난거 같아요 밤에 비가 와서 발자국이 나야되는데 발자국도 없고 떠난거 같습니다 사료도 안먹었고 그때 그 숙괴하고 발자국은 뭐지 떠나기 전에 한번 둘러보러 왔었나 지금은 하여튼 없어요 어디 갔는지 절벽엔 왜 자꾸 가 저놈이 혼자 노는 방법이 가파른 그 절벽 같은 데서 지가 그리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올라오다 보면 그 돌 같은 게 또로락 굴러떨어지잖아요 또 그러면 그걸 또 쫓아내려가 또 올라갔다 또 굴러떨어지면 또 쫓아내려가고 이야 그렇게 정말 한 몇 시간도 놀 것 같애서 너만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산길을 온다고 먹자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어차피 이제 제가 이 길 따라 계속 운동을 하니까 심바하고 그러다 보면 언제 한번 또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압산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새끼 가질 철이 한 3월달 정도? 한 3월달이면 또 아마 발정일 것 같은데 3월 4월 이때? 아이 또 걱정이네요 아 이 고라니가 잤던 자국이네 걱정이야 심바야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꽤 멀리 왔는데 흔적은 없어요 이제 그 여기 보면 건물이 없는 땅에 가보면 이런 땅에 보면 발자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발자국이 없어 이런데 보면 발자국이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어? 이거는 이번에 찍힌 발자국이 아닌데 개발자국인데 되게 오래 됐어요 있으면 아마 만나겠죠 심바 심바 이리와 가자 이리와 고망 고망가 이리와 이리와 가 집으로 가 집으로 가자 이리와 집으로 가 심바 집으로 가 오래된 발자국인데 걔가 다니긴 다녔네 아 아 아 걱정이 되네요 또 그나저나 오늘 보라하고 빨강이 하고 또 한판 붙었어요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보세요 아 만만치 않습니다 네 흐흐흐흐 심바 가자 열심히 다니는구나 부지런히 그래 니 장모님 찾아봐라 아까 심바 아까 보라 싸우는거 보니까 갑자기 심바 왜 불쌍해지는지 하 참 심바 거기 방공호에도 없니? 아 그래 착하다 방공호는 다 들어가 보네 제가 자 아이구 그래 돌아와 이리로 간다 어두워졌어요 아 많이 돌아다녔는데 없네 다음에 만나겠죠 이리와 가자 가자 너무 늦었다 너무 오래 다녔다 가자